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류한석이라고 하고요. 현재 노드원이라고 하는 노드 운영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 이웃 커뮤니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웃 토큰 홀더 연합회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거기서 회장직을 현재 역임을 하고 있고요. 사실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. 커뮤니티라는 거죠. 그런데 그 의사결정권에 참전권을 돈으로 팔았다?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한국 거래소에 있는 양이 어마무지하거든요. 거의 캐스팅 보터예요.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K보트의 표심을 통해서 바로 닫혀질 수 있는 기회가 눈납혀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성공했을 경우 이웃은 블록체인 산업 전체의 위상을 다음 단계로 가져간다고 하고 내가 투표하면 뭐가 좋아져? 라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주 장기적인 우상향 BBR은 정말 한국에서 정말 드문 블록체인 정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을 읽고 계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 역시도 그런 관심과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웃을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인터뷰를 통해서 이웃이 어떤 체인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